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메이저 스케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강의 때 제가 조표를 이용해서 메이저 스케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오늘 강의는 온음 반음을 이용해서 아 우리 메이저 스케일을 또 찾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도 아주 쉽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c 스케일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것을 c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말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도부터 출발해서 레 미 파 솔라 시 도 이거 많이 보셨지 예 이거는 다 알고 계시지 예 그래서 도의 음 이름을 시 라 하고 레 를 d 라 하고 미 를 e 라 하고 파 를 f 이런식으로 되겠습니다 다 말씀드릴께요 소울은 g 라는 a c는 b 도는 c 음 이름을 했을 때 이건 코드명이 아닙니다 이제 음 이름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왜 c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하게 되면 시작하는 이 음이 도가 c 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쭉 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온음 반응 규칙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와 레 는 무슨 음의 관계냐 이걸 볼 때 제일 신기해 예전에 제가 반음계 스케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도와 레 사이에 도샵이 끼어 있지 예 이렇게 하나가 끼어 있고 칸수로 도 디 레 이렇게 두 칸 같이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을 가게 되면 이거는 온음 관계입니다 도와 레 사이에 도샵이 끼어 있고 이렇게 해서 도 도샵 레 해서 한 칸 두 칸 가는 관계를 온음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레 와 미도 마찬가지로 레 레 샵 미 이렇게 하지 예 레 레 샵 미 가니까 두 칸 가지 예 이런 거를 또 온음 관계라고 해 근데 미 파는 바로 연결되어 있지 예 우리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로메오와 줄리엘 관계를 해 가지고 예 이 사이에 다른 음이 끼어 있지 않지 예 예 그럼 이런 거를 뭐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예 반음 관계를 하겠습니다 예 바로 연결되었을때를 반응 관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파와 솔은 파 피 솔 이니까 이렇게 두 칸 가게 돼 있지 예 반응기로 하게 되면 예 그래서 이거는 온음 관계 솔 와 라 도 솔 씰라 되니까 이거는 온음이고요 라 와 시 는 라 라 샵 시 라 샵 시 두 칸 가지 예 그래서 이것도 온음 관계고요 그럼 시 와 도 는 아 이거는 성춘량과 이목룡 관계 해 가지고 바로 이 안에 음이 끼어 있지 않지 예 이렇게 반음입니다 그 시 와 도 는 그냥 한 칸이지 예 그래서 온음은 두 칸 반음은 한 칸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 보게 되면 어디가 반음이냐면 온 온 반 3번과 4번 음의 반음이고 7번과 8번이 반음이고 나머지는 다 온음이거든요 온음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G 스케일을 한번 찾아 볼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 스케일을 찾으려면 G 시작되는 음이 지음이거든요 그럼 지가 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솔 이거든요 그럼 솔부터 시작하면 되겠지 예 그래서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을 일단 적어 놓고 예 자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우리말하는 그게 이제 샵이나 플랫이 붙겠지 예 자 그럼 보면 자 솔과 라는 온음 관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솔 씰라 이렇게 두 칸이 되지 예 솔 씰라 두 칸이 되니까 이건 온음 라 시니까 라 라 샵 시 이래 되니까 온음 시 도는 아 이거 반음 맞네 예 이게 반음 맞네 그러면 이게 규칙이 위배되지 않지 예 3번과 4번은 반음 관계로 했으니까 예 자 도 레 가 온음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도 디 레 아 맞네 온음이네 예 그 다음 레 미 는 온음 관계가 되어야 되지 예 그러니까 레 레 샵 미 두 칸 맞네 예 온음이고 예 자 미 파 인데 여기에 보면 온음 관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 파 하게 되면 한 칸이지 예 그러면 이거를 두 칸으로 만드는 방법은 좀 더 벌어지면 되지 예 그럼 벌어지려면 파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지 예 그러면 파 샵을 붙여버리면 미 파 피 이래 되지 예 그럼 두 칸이지 예 미 파 피 이래 되니까 두 칸이지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온음 파 샵하고 솔은 아 이거는 반음 맞지 예 파 샵 솔 관계가 반음 관계 맞지 예 왜냐하면 이 반음 스케일에서 보게 되면 솔 밑에가 파 샵이니까 예 파 샵이니까 한 칸이니까 예 파 샵하고 솔은 반음 관계가 맞지 예 그래서 여기서 이게 반음 이렇게 되겠지 예 그래서 이게 솔 라 시 도 레 미 피 솔 이렇게 되겠지 예 그래서 그 반음 개 스케일 그것만 딱 익혀 놓으시면 아주 쉽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음 개 스케일에서 두 칸씩 끊어 뛰고 그리고 하는 게 온음이고 그리고 한 칸 가는 게 반음이다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D 스케일을 알아 볼게요 자 D가 되면 D 음이 어떤 음이었냐면 알아보면 예 D가 레 음이었지 예 그럼 레 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레 부터 출발해서 까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온음 돼야 되고 온음 돼야 되고 이게가 반음 돼야 되고 그리고 온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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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고 마지막이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여기가 반음 돼야 됩니다 그럼 그걸로 따지면 됩니다 자 레 니까 레 레 샵 미 해서 두 칸 가게 되지 예 반음 개 스케일로서 레 레 샵 미 두 칸이니까 온 맞습니다 자 미 여기 하고 파인데 여기 온음 간격 돼야 되거든요 근데 미 파는 바로 한 칸이지 예 그러면 이거를 두 칸으로 만들려면 미 파 피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미 파 피가 되려면 여기에 이렇게 파 샵이 붙어야 되겠지 파 샵이 돼야 되겠지 예 그래야 온음이 되지 예 그러면 파 샵하고 솔은 바로 반음 관계지 예 반음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되지 예 왜냐하면 이 사이에는 음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솔 란데 솔 솔 샵 라 오는 관계 맞네 예 라 는 라 라 샵 시 아 오는 관계 맞네 예 자 이것도 오는 관계 돼야 되는데 시도 요사에 음 없지 예 이 자체가 반음 관계지 예 그럼 이걸 오는 관계로 넣으려면 시도디 돼야 되지 예 시도디 해 가지고 이거를 관계를 벌려놔야 되지 예 그러면 여기를 도샵이라 하게 되면 시 도디 이래 되지 예 시 도 도샵 해 가지고 한 칸 두 칸 이렇게 되지 예 그 다음에 도샵을 내 이 사이에 음 없지 예 바로 도샵 담에라 래지 예 바로 반음 관계지 한 칸이지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어려운 거로 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플랫 스케일 이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보면 플랫이 부터가 어려우실 거라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 음이란게 영어로 이 에 해당되는 미 거든 예 그럼 이 플랫은 미에서 반음 내린 미 플랫이 되겠지 예 음 이름으로 말하면 네 되겠습니다 미 플랫이 되겠지 예 그래서 일단은 미 플랫으로 된다 생각하고 붙이고 예 여기에 3, 4번 음과 7, 8번 음이 반음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따져보겠습니다 자 미 플랫하고 파에서 자 보시면 미 플랫, 미, 파 이렇게 가지 예 여기 반응 계스케일에서 미 플랫, 미, 파 가니까 두 칸 뛰어넘지 예 아 오는 맛네 자 그 다음에 파와 솔인데 파, 피, 솔 아 그러니까 오는 맛네 그럼 되고 여기가 반음 되어야 되거든 예 그런데 솔, 솔 샵, 라 아 보니까 음이 하나 끼어 있네 그럼으로써 두 칸이 되네 나는 두 칸이 되면 안되고 한 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예 이 를 반음 내리면 되지 예 그래서 플랫을 붙여 주면 플랫을 붙여 주면 이렇게 솔, 라 플랫 다른 말로 솔샵이지 예 솔, 솔샵 1이 되지 예 그럼으로써 한 칸이 되게 되겠지 예 그러니까 반음 관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온음이 되어야 되는데 라 플랫, 시 아 너무 먼 느낌이 드네요 왜냐하면 라 플랫 다음에 라 고 이게 시 플랫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라 플랫 다음에 라 고 시 플랫이 돼야 두 칸이거든요 반음 계스케일로 두 칸입니다 라 플랫, 라 하고 시 플랫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플랫에 붙이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지 예 자 그 다음에 시 플랫에서 도가 오는 관계를 보는데 시 플랫 다음에 시 고 그리고 도지 예 그러면 시 플랫 시 도 맞지 그러면 오는 관계네요 자 그 다음에 도 도샵 레 아 이것도 오는 관계 맞네 자 그 다음에 레에서 미가 반응 관계 돼야 되는데 레 레샵 미 이렇게 가지 예 레 레샵 미 로 가니까 아 이거는 반응 돼야 되는데 레 레샵 미 하면서 두 칸을 뛰어 넘지 예 레 레샵 미 이렇게 두 칸 뛰어 넘으니까 아 이거를 한 개 낮춰 줘야 되겠지 예 그래 가지고 요렇게 하면 레 하 다음에 요거 미 플랫이 레샵 하고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 미 플랫이 이렇게 되겠지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온음 관계는 반음 스케일에서 두 칸을 뛰어 놓고 반음 관계는 그냥 한 칸이거든요 그거를 따져 가지고 조표 없이 이렇게 찾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요렇게 해 가지고 방법이 있거든요 혹여라도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 남겨 주시면 또 이야기 쉽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표 없이 하는 요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음 반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요거를 이제 근반 악기 피아노나 이런 걸 한번 좀 다뤄 보신 분들은 조금 빨리 하실 수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 반음 개 스케일 그 강의 중에 그거 참조해 보시면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오늘도 이만 물러 가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다른 이론 강의 및 또 연주 강의도 악보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드립니다